밤의 영양과 효능에 대한 집중 분석 안녕하세요 건강애호가 여러분 라이프매니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채널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의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심코 먹어 오고 있던 밤에 대해 어떠한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건강상에 이로운 점에 무엇이고 섭취시 주의할 점이나 부작용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밤의 소개 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알맹이가 있는 열매이며 살짝 단맛이 있어 다양한 요리에 이용됩니다. 그러나 밤은 단지 맛뿐만 아니라 영양가루도 빼어납니다. 첫째로 밤은 포화감을 줄 수 있는 탄수화물의 한 종류인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회의는 에너지 생성과 근육 회복을 돕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둘째로 밤은 높은 칼륨 함유량으로 유명합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신장 건강을 촉진하고 비타민, 마그네슘,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밤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알루티네이트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시력을 강화하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영양 프로필 밤은 매우 영양가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밤은 타다의 일종으로 기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에너지 공급원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밤은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및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 특히 비타민 B6, 마그네슘, 칼륨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우리의 신체에 다양한 건강상 이익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B6는 체내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어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마그네슘은 골반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돕는 데 작용하여 정상적인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밤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밤은 영양과 풍부한 식품이며 심장 건강, 근육 기능 및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3. 건강상 이로운 점 밤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한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첫째로 밤은 당뇨 함량이 낮아 혈당을 안정시켜주는데 도움을 주고 당뇨병으로부터 보호해주며 혈압을 안정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둘째로 밤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항산화 작용을 하여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칼슘, 철분,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은 건강한 뼈와 근육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로 밤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도움으로써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기 건강을 개선시켜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상과 같이 밤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건강에 다양한 이점이 있는 식품이므로 건강한 식단에 포함시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4. 섭취시 주의할 점 밤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밤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과도한 섭취는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고지방 함량으로 인해 고지혈증이나 심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알러지나 식이 제한이 있는 사람들은 밤을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밤은 맛과 영양을 모두 갖춘 건강한 과일이므로 적당한 섭취량을 유지하고 주의사항을 지켜가며 즐기면 우리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종합의견 밤은 영양 가득한 과일 중 하나로 훌륭한 영양소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밤은 식이섬유와 비타민C, B6에 풍부한 원천입니다. 이들은 면역력 강화와 소화기능 개선을 돕습니다. 둘째로 밤은 철분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과 에너지 생산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좋은 지방인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종합적으로 밤은 영양 가득한 과일로 다양한 건강상 이로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제된 섭취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식이조절이 중요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섭취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밤은 다양한 음식과 함께 혹은 스낵으로 섭취하기에 좋은 선택입니다. 그 이상은 밤에 대한 정보를 조사 정리하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지인분들과 공유하세요. 자연의 놀라운 슈퍼푸드에 대한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보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프매니아 채널 라이프매니아 채널